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게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도 낼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하기의 한호흡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